시간을 거꾸로 거슬러온 듯 완만한 언덕에 감싸여 있는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 사교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19세기의 고등양식으로 위축된 수도원의 대성당입니다. 도시 전체가 고풍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바스는 18세기 조지왕조 시대의 건축물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데요. 만개한 장미꽃잎이 부채꼴 모양으로 겹겹이 쌓아 만든 천장은 석벽과 오로져 감탄을 자아냅니다. 1499년 이 소원이 처음 건설되었고 16세기의 증축을 거쳐 취더왕조 양식이 멋진 수도원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상하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도시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잠든 건축가 좋은 우두와 그의 아들의 합작품입니다. 상하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건축, tan danke dos Wam 쓴 맛 complicadoнес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